유닛 5 공부할게요. 먼저 22쪽에 단어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본문 단어 쓰기 전에 제목 먼저 단어 써 볼게요. 시즌스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S가 붙어서 계절들이라고 해주세요. 메모하시고. 인 먼스라고 되어있죠. 먼스는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할 때 달인데 인까지 합쳐서 달들 안에 우리 위에 뜨는 달이 하늘에 뜨는 달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할 때 달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서 몇 월까지는 봄이고 8월에서 이런 거는 여름이고 이런 달이에요. 제목이 다시 보면 달들 안에 계절들 이고요. 자 23쪽에 단어 먼저 쓰고 본문 시작할게요. 월은 따뜻한 이에요. 따뜻한 적을게요. 스프링은 계절인데 여기서는 봄이고요. July, 7월입니다. 7월 써주시고 FULL도 계절인데요. 가을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Birthday 많이 들어봤죠? 생일 생일 옆에 얘들아 Always라는 말도 생소해서 써주세요. 항상 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해주시고 본문 들을게요. New는 새로운 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써주시고 새로운 그리고 Always 아까 마지막 문장에서 썼죠? 항상 그러면 말을 그대로 연결해보세요. 새로운 계절들은 항상 Come이 뭐예요? 온다.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계절들은 항상 온다 해주시고 두 번째 It is March A warm spring It is March A warm spring It is March A warm spring It is March 여기 잇이 쭉 나올 거예요. 보시면 다라고 같이 붙여서 3월 3월 7월 9월 12월 이렇게인데 여기서 It은 메모해 볼게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문법에서 배울 거예요. 비인칭 주어 근데 인칭이 없다고 해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씨, 달, 요일 이런 거 할 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해석을 X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March 는 몇 월이죠? 네, 3월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줄 앞에까지 먼저 해석해요. 3월이다 이게 이다죠. 3월이다 warm spring 따뜻한 봄 해석을 쓸 때도 줄을 쭉 굽고 그렇게 써주면 돼요. 3월이다 따뜻한 봄 It is July A hot summer It is July A hot summer It is July A hot summer July는 7월이라고 했죠? 7월이다 Hot summer 더운 여름 Hot은 더운이잖아요. 더운 여름 써주시고요. 줄을 굽고 It is September A cool fall It is September A cool fall September는 아까 9월이라고 했거든요. 9월이다 줄 굽고 cool은 시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가을 해 주시고 It is December A cold winter It is December A cold winter December는 12월이죠. cold랑 cool은 조금 달라요. cool은 시원 아니고 cold는 추운이거든요. 추운 winter는 겨울 모르면 써놓으세요. 추운 겨울 마지막 My birthday always comes in winter December My birthday always comes in winter December Mine은 나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일은 always 항상 언제 온다? in winter 겨울에 이 친구 생일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일은 항상 겨울에 온다. 끝내고 줄을 굽고 나서 12월 이라고 써주면 돼요. 해석 쓸 때 마지막 다시 한번 나의 생일은 항상 겨울에 온다. 줄 굽고 12월 여기까지요.